그런가 하면 요즘에 참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13남매를 둔 가족이 있더군요. 연예인 가족.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배우 남보라 씨가요. 13남매입니다. 그중에 딸 중에는 가장 장녀인 이른바 K 장녀라는 또 별명 애칭이 있는데. 이영미 씨가 남보라 씨의 어머니인가 보네요. 이영미 여사가 남보라 씨의 어머니십니다. 무려 13명의 아이를 출산하셨는데요. 첫째 아이를 23살의 첫 아이를 임신해서 막내를 44살에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출산과 육아를 계속 반복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에서 13남매를 훌륭하게 낳아서 키운 배우 남보라 씨의 어머니 이영미 씨에 대해서 국민 포장을 수상을 받습니다. 정말 그동안 아이들을 잘 낳으셨고 이 13남매가 남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배우로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연예인도 됐지만 치위생사, 미술가, 은행원, 박사 등등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재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막내 같은 경우에 아직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직장인이고 막내는 아직도 학생이에요. 네,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애국자실 텐데 사실 이 연예계 대표 다둥이 가족 남보라 씨를 포함해서 13남매를 키우신 이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데 보통 이렇게 남매 가족들 마음이 많이 싸우고 바람잘 날이 없는데 참 이 가족들은 우애도 깊은 모양입니다. 저희 남보라 씨가 저희 채널A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시죠. 엄마를 좋아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뭔가 힘들게 한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장녀가 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녀로서의 뭔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많이 힘들다. 나도 한 사람을 그냥 자녀로서 살고 싶은데. 나는 엄마 그 다음에 엄리라고 하죠. 생각보다 동생들 저의 영향도 많이 받는 거예요. 동생들이 필요할 때 당장에 줄 수 있는 사람은 집에 당장 있는 저였으니까. 엄마가 아니라 언니. 지금은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보라 씨 정말 씩씩한 게요.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동생과의 일상도 막 담고 있습니다. 저 동생. 동생 중 한 명. 휘호 씨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훈련으로 커피를 열심히 배워서 이 배우 남보라 씨가 동생이 바리스타 대회를 가는 것을 또 브이로그로 찍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본인이 이제 언니로서 여자 형제로서는 가장 장녀이기 때문에 동생들도 살뜰히 살폈어야 됐고 어머니가 특히나 많이 기댔다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하던 중에 사실 남동생 한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가슴 아픈 일이네요. 네. 그때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사실 본인도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에게 기대고 의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에서 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울면서 버텼다라고 하면서 장녀로서 또 본인이 꿋꿋하지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장녀로 유명한 남보라 씨. 보니까 SNS 유튜브도 하고 있던데 동생이 돈 모아서 언니 누나를 일본 여행도 시켜줬더군요. 참 부럽습니다. 좋은 후에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